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 히로시 교수는 일본의 강진들을 연구한 결과 주요한 특징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부터 부리고리 지역의 화산지대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리고리 지역의 지진들이 주요 화산지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일본 대지진의 패턴과도 비슷하게 가령 멕시코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뉴질랜드 통가 바누아투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등으로 움직인다면 반드시 주의갑게 살펴봐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약 20여일 전인 2011년 2월 20일 오전 7시 47분 9초에 인도네시아 롬복 서브 른바르 엘 항구에서 남쪽으로 138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쿄대 히로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롬복 섬의 최고봉인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 동일본 대지진 발생 20여일 전에 규모 4.0에 시작되면서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뒤흔들 동일본 대지진의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동일본 대지진의 시작을 알린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은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이다. 그 바로 옆 지진이 발생한 롬복 섬은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시작이라고 주장되는 이곳 인도네시아 롬복 섬 근처 린자니 화산 주변은 호주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아메리카판, 태평양판, 호주판 등 총 9개의 판이 만나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판길이 충돌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 흔히 불의 고리라고 불립니다.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불의 고리 지역에 몰려 있으며 세계 지진의 80에서 90%도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앞으로 최소 수천만 년 동안은 지금의 불의 고리가 유지될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후손들도 인도네시아나 파퓨와 뉴기니 같은 남아시아 지역의 지진이나 화산 등 지질 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일본의 대지진은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